오늘은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와 푸른 하늘의 여름이 이렇게 왔음을 알려주는 이 주일 은혜의 계절이 우리에게 왔음을 믿으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자식이 없어서 낙심해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을 나의 소유로 차지하게 하시며 염려의 유라굴로가 불어와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으시고 지키시며 완전하게 지키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분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완이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저도 소개하게 되면 저는 전담량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게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여와라는 것입니다. 여와라는 명칭은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여와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난을 그의 소유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참이가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일정한 직업이나 소유한 땅도 없이 일곱저곱 떠돌아다니는 유목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뜻은 지체하지도 않고 미뤄지지도 않고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믿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이요? 여우와 하나님이셔요. 여우와 하나님. 그분은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현실을 한탄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분은 혼동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주권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시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스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리센 중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사용하다가 뭐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췄을 때 리센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 리센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초고속 인터넷 시대 핸드폰으로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 인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핸드폰을 조금만 누려도요 이게 왜 이렇게 팍팍팍팍팍팍 치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린 인내는 필수 요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필수 요소임 구린돌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입니다. 사도바울은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참는 것을 기다리고 싶지도 않고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기대치 때문입니다. 시간과 기대치 내 인생의 시간은 짧고 그 시간을 사는 나의 기대치는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이루어져서 형탐하게 살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지일날 교회에서 또는 기도원에서 성도분들을 만나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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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하며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해드리면 그 당시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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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는 하려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고 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끓이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끓이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끓이는데 오래 걸린다. 한약을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한약 이렇게 즐거운 통에다가 한약을 놓고 종이로 해서 묶고서 숯불에다 이렇게 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한약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데 아주 뜨거운 불이 아니어요. 그냥 숯불 은은하게 타는 숯불에 그게 꺼져 갈 것 같으면 부채로 막 붙이면서 한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오랜 시간 끓이다 보면 거기에서 진국이 나와요. 천천히 한약이 잘 우려나옵니다. 그래야 약초 성분이 전부 빠져나와서 몸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향한 응답과 축복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삶에 진정 유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내의 불을 은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본문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앞서 2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신을 가지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종 옐리에 슬이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의 아브라함은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라는 말은 히브로로 빼마라고 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무엇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 의심이 아니라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그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정죄받고 그런 건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에 향해서 믿음의 기대를 가져야 해요. 내가 원하는 목적 세상에 썩어져 있는 것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실 하늘의 은혜와 축복들을 기대하며 주를 따르는 겸손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본 8장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기대합시다. 가난한 마음이 뭐라고요? 바로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기대하는 마음.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서 완벽히 궁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속의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완벽히 궁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이 궁핍을 면하게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배고픈데 우리도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대도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대도다. 여기서 복이 있나 니? 라는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세상의 창고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자체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 자체가 복이다. 오늘 가난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한 생각으로 참아주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림이야 29장 11절 보니까 요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당한 것이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기대합시다.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 먼저 사람의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품으십시오. 품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보니까 여왁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느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손에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장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여왁께서 아브라마게 이르시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니라 너는 복이 될지 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맞출 때 여러분의 삶의 복됨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 보면 마치 게시록에 라우디기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뜨거워질 저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갈라진 땅과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잡아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부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채워 주십니다. 10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만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므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합니다. 누구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소원이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진다? 하나님의 향한 기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받을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한번 직면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지금 가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폭포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은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면 오늘 믿읍시다. 다시 한번 믿읍시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본문 9절에 보니까 여왁께서 그 얘기 이러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석 아니라 여우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친정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예요. 개시록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 사람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받게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더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릴 때 나의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물론 저는 그 간절함과 소원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과 시간과 예물을 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 줄 아시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보면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아 성경에는 가져다가 가져다가 라는 글자 앞에 그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삼란된 암수와 암염소 순냥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갰다고 합니다. 삼란된 것을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성숙한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뜻이고 중간을 쪼갠다는 것은 좌우로 조금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정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치우치지 않는 순정인 줄 믿습니다. 전가된 순정 자발적인 순정 이 중간에 쪼갰다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오늘 치우될 주다. 치우치지 않는다. 아멘 내 생각이나 내가 당면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정하는 것이 진정한 순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수화 사장에 보면요. 요수화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수화 사장 10절 말씀하니까 제 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여와의 괴를 메고 제일 먼저 어딜 가요? 강을 건넜다. 말합니다. 강을 이것은 겉으로 보면요. 별일이 아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예요. 여러분 추레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 후에 바다를 걸러갔어요. 그러나 지금 요단강은요. 전혀 갈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강을 건너기에 최고로 안 좋을 때 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단강은요. 추수할 때가 되면 물이 불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불어난 요단강의 물 때문에 홍수가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안 좋은 때요. 그러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계를 메고 그 강한 물결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 단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앞으로 나가라. 정말 앞뒤 다막 쳤는데 시험에 파도가 물결이 넘실거리는데 여기를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런 상황에 감사하라고 한다고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다니까요. 다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자기 생각과 이성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의 여류가 앞에서 믿음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요. 시선이 어디께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께 고정돼 있어요. 해바라기 꽃이 태양빛을 따라가듯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삶의 습관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평소보다 일곱배나 뜨거운 품을 불앞에 섰습니다. 이제 곧 죽을 위기를 처했습니다. 너브갈레스 왕은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새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사드라미에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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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돼 너브갈레스 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력히 타는 풀무웃불 가운데서 눈이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져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사드라미에서 아베 누군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풀무웃불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아서 머릿을 하나도 타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겸대는 어떤 시험의 강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강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내 삶의 환경과 시험에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아멘 나의 연약함에 바라보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전용하심을 바라보고 그 전용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요단강 한가운데 서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위함이었어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우의 콧농이 임할 때 강이 갈라지고 강하게 흐르던 강이 벽을 이루었습니다. 여우의 콧농이 강가운데 있을 때 강물의 백성들을 해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우의 임자가 여러분 삶에 거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권능에 여러분 삶의 모든 시험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면 다시 한번 믿읍시다. 다시 한번 믿읍시다. 다시 한번 믿읍시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힘을 냅시다. 자 옆 사람한테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힘을 내십시오. 발걸음을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쉬고 주의 말씀에 두 손 들고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안산에 설교한 게 여러분 그 돌 같고 전갈 같은 것이 그 딱딱한 것으로 시험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축복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마여 저 없어서 기름 부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